오늘은 나홈 마지막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복채 바치고 자신의 소원과 복을 비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 멸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교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성교 하나님 없는 성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며 한 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늘 두렵고 떨리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옳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읽고 깨닫는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읽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화해술 진저 피해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피해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니누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니누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속이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의로 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의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강함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 여기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며 심판입니다. 7절 그때의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수르는 야만적인 그런 폭력과 유혹과 거짓과 사기로 열국을 압자했죠. 그래서 그 니누에가 권한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수르는 힘이 전부라 생각했지만 그 힘은 결국 더 큰 힘에 의하여 자기가 행한 것과 동일하게 자기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백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바로 애굽의 옛날 수도 구수도이죠. 그 구수도는 강으로 둘러있고 크고 높고 견고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고 힘센 나라도 더 큰 힘에 의해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노아몬과 동일하게 니누에도 물로 둘러있고 그 성병이 두꺼워서 마차가 여섯 대가 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아몬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기도 동일하게 무너질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연하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니누에가 그 회개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높아짐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느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화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노에이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며 그 부상이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보고 열방에 손뼉 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수르가 열방에 행패를 행했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쫘 뭉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강하고 높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하며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죄가 무겁고 깊다는 것 그래서 네 부상이 중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리며 세상에 높고 강한 것이 아니라 낫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과 신랑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여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